찌개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BHC의 뿌링클 치킨 닭다리로 준비했고요 뿌링 치즈볼, 뿌링감자 살짝 아쉬울 것 같아서 불닭볶음면 하나만 여기 앞접시에 남아왔어요 뿌링뿌링 소스 3개 넣었고요 이거는 치킨 오늘 마실 거는 스프라이트 물이 들어있네 먹을게요 먹을게요 와 진짜 맛있어 금방 이거 쇼쑤olate 소스가 무슨 1500원씩 입니다 1,500원 할만하다 달지도 짜지도 않고 진짜 마법소스인 것 같아요 치킨이 엄청 나더래요 찌개걸레 푸딩 핫도그 이건 처음 먹어봐요 엄청 쏘글쏘글쏘글쏘글 너무 비싸다 맛있어 아껴먹어야 돼 하나밖에 없어 진짜 맛있어 치즈볼 이렇게 한번 외국운 그때 Ricardo 초콜릿 좀 만찰로 고치 오케이 아이티 고춧가루 우와 아멘 맛은 뼈다. 맛은 게다가 맛있어. 스모, 스모, 스모. 먹지마는 맛있다. 먹지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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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맛있어. 와우 쌍링클 이 하나는 다 먹기 좋은데요 너무 맛있는데 좋았어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했어요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어요 제가 좋아하는 감자 꼬리에 뼈를 넣어서 그냥 좀 잘 먹어요 아...